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제1강 일반학 및 유체역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기능장 필기과목이 되는 것이죠. 필기과목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로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기율표를 제가 이렇게 PPT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PPT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1차적으로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세로줄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세로줄로 나타낸 것을 세로줄 이렇게 한번 표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세로, 세로로 나타낸 세로줄을 우리가 나타낸 것을 우리가 족수라고 이야기한다. 족수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로줄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가로줄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세로줄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족, 일족 운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표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일족 운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수소라든지 리튬이라든지 나트륨, 칼륨, 루 비디움, 셰슘, 프란슘 이렇게 주어져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어져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족 같은 경우에는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 비디움, 셰슘 그 다음 이족 같은 경우는 베를륨, 마그네슘, 칼륨, 스트론트윈, 바리움 삼족, 사족, 오족, 육족, 칠족, 칠족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우리가 팔족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팔족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영족 운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족 운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로줄을 우리가 위에서 수소하고 헬륨 같은 경우는 이것을 우리가 일주기다 이렇게 표기를 하죠. 그렇죠. 가로줄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주기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기, 이주기, 삼주기, 사주기, 오주기, 육주기 이렇게 나와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세로줄은 우리가 족수, 가로줄은 우리가 주기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두 번째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영족 운소 있죠. 그렇죠. 영족 운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영족 운소를 우리가 팔족 운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팔족 운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렇죠. 활성이 없다. 그렇죠. 활성이 없다. 그래서 활성이 없기 때문에 이 영족 운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비활성 기체라고 부릅니다. 비활성 기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비활성 기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를 우리가 다른 말로 불활성 기체다라고도 부릅니다. 불활성 기체. 불활성 기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활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우리가 활성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렇죠. 활성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으로 결합하고자 하는 성질. 이것을 우리가 활성이라고 부릅니다. 화학적으로 결합하고자 하는 성질.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활성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화학적으로 결합, 그렇죠? 결합하고자 하는 성질. 결합하고자 하는 성질 이것을 우리가 활성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활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화학적으로 결합하고자 하는 성질이 있는데 여기에 아닐 빛자가 이렇게 씌어져 있죠. 그렇죠? 아닐 불자가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활성기체라고 하면 화학적으로 결합하고자 하는 성질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그렇죠? 비활성이라고 하면 화학적으로 결합하고자 하는 성질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죠. 화학적으로 결합하고자 하는 성질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헬륨이라든지 네온이라든지 아르고온이라든지 크립톤이라든지 커세논이라든지 라돈 이와 같은 것들은 다른 어떠한 원소들하고 화학적으로 결합하고자 하는 성질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영족 원소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여러분께서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헬륨이라든지 네온이라든지 아르고온이라든지 KR 크립톤이라든지 크립톤이라든지 XE 크세논이라든지 XE 크세논이라든지 그 다음에 라돈이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활성기체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외우실 때, 외우실 때 헬레, 앞머리 글자를 따면 헬레아, 크크라, 헬레아, 크크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헬레아, 크크라. 헬레아, 크크라로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족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족 원소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영족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족 원소는 안정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정된 상태.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페이지에서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앞에 번호가 여기에 2번까지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영족 원소는 안정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영족 원소. 계속해서 영족 원소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상태다. 그렇죠? 안정된 상태다. 이렇게 부릅니다. 안정된 상태. 이 안정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족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렇죠? 족수. 그렇죠? 족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영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팔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팔족. 그렇죠? 팔족 원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족 원소는 안정된 상태. 즉, 여기에서 안정된 상태라고 하면 팔우설을 만족시키고 있다. 그렇죠? 팔우설을 만족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팔우설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우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옥텟 규칙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옥텟 규칙. 그렇죠? 옥텟 규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팔우설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원자는 최외각 전자가 최외각 전자를 8개를 취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팔우설입니다. 그렇죠? 모든 원자는 최외각 전자수를 최외각 전자수를 모든 원자는 최외각 전자수를 8개 그렇죠? 최외각 전자수를 8개 취하려는 성질 취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팔우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팔우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족원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팔족원소가 되기 때문에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오늘날 원자 모델을 보니까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전자가 그렇죠? 수많은 전자가 여기에 구름처럼 돌고 있다. 그렇죠? 수많은 전자가 여기에 구름처럼 이렇게 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원자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원자핵이다. 이것을 우리가 원자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자핵이다. 그렇죠?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전자가 구름 모양처럼 이렇게 돌고 있는 형태를 우리가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바깥 껍질의 전자가 그렇죠? 한 개, 그렇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렇죠?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덟 개 돌고 있다. 그러니까 이 팔족원소를 우리가 안정된 상태, 그렇죠? 팔우설을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된 상태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떠한 원소들하고 화학적인 결합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화학자들이 그렇죠? 족수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죠? 족수 위에서 우리가 최외각 전자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최외각 전자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최외각 전자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족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화학자들이 이 최외각 전자수를 보고 그죠? 족으로 같이 묶어놓은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그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은 성격이 비슷하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외각 전자수를 다른 말로 우리가 족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족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1조 원소는 최외각 전자수가 1개. 그 다음에 2조 원소는 최외각 전자수가 2개. 3조 원소는 최외각 전자수가 3개. 그렇죠? 4조 원소는 최외각 전자수가 4개. 그러면 7조 원소는 최외각 전자수가 7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한 번 보면. 그죠? 다섯 번째로 한 번 보면. 그러면 1조 원소하고 그죠? 1조 원소하고 그죠? 2조 원소 이거하고 그죠? 우리가 7조 원소 이것을 우리가 서로 비교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조 원소. 7조 원소를 한 번 비교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조 원소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전자가 구름 모양처럼 이렇게 돌고 있는데 최외각에 돌고 있는 전자수가 이거는 1조이 되기 때문에 최외각 전자수를 다른 말로 1조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최외각 전자수가 1개 돌고 있다. 그러면 2조 원소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전자가 구름 모양처럼 돌고 있는데 제일 바깥 껍질에 돌고 있는 전자수가 2개 돌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중간에는 이렇게 우리가 생략을 하고 7조 원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전자가 구름 모양처럼 이렇게 돌고 있는데 제일 바깥 껍질에 돌고 있는 전자수가 몇 개 돌고 있는가? 그죠? 7개 돌고 있다 이 말입니다. 7개 돌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7개 이렇게 돌고 있다. 자, 이와 같은 족들이 우리가 파루설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최외각 전자수 8개를 취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면 1조 원소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원자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전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자, 그렇죠? 전자 각 또는 전자 각 속에 우리가 전자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핵 외 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핵 외 전자는 우리가 E, 마이너스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1조 원소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파루설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그렇죠? 자, 파루설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1조 원소 같은 경우에는 파루설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7개의 전자를 데려오는 방법, 여기 1개 있으니까 7개의 전자를 데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8개의 전자가 되겠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 1개의 전자를 남한테 줘버리게 되면 이 껍질이 제일 마지막 1개의 전자가 빠져나가버리게 되면 이 껍질이 벗겨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껍질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안쪽 껍질에는, 그렇죠? 이 안쪽 껍질에는 전자가 8개로 안정된 상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안쪽 껍질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안정된 전자가 8개, 1, 2, 3, 4, 5, 6, 7, 8개, 8개로 안정된 상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택하는가? 7개의 전자를 데려오는 것보다도 1개의 전자를 내줘버립니다. 내줘버린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원자 상태에서 모든 원자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를 띄고 있는가 하면 중성 상태를 띄고 있습니다. 중성 상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중성 상태를 띄고 있는 것이고, 이것도 우리가 중성 상태를 띄고 있는 것입니다. 중성 상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성 상태에서 전자 7개를 데려오는 것보다도 1개의 전자를 내주는 방법이 더 쉽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성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가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여섯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의미가 되는가 하면 원자 번호. 원자 번호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 번호 이꼴 양성자 수. 양성자 수 이꼴 전자 수하고 똑같다. 전자 수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동일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모든 원자는 중성 상태를 띄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조 원수는 일곱 개의 전자를 데려오는 방법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고 한 개의 전자를 일방적으로 내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중성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한 개 빠져나가게 되면 무엇이 한 개 남습니까? 플러스가 한 개 남는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뭡니까? 일조 군소들은 우리가 일조 군소들은 우리가 이온 상태로 나타낼 때 그렇죠? 이온 상태로 나타낼 때 우리가 전부 플러스 일과 이온을 띄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플러스 일과 이온을 이렇게 띄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플러스 일과 이온을 이렇게 띄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곱 번째에 보면 우리가 어떤 원자를 X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원자를 X라고 할 텐데요. 이 X의 왼쪽의 아랫부분에 아래 첨자가 되겠죠. 자, 왼쪽의 위 첨자, 오른쪽의 아래 첨자, 오른쪽의 위 첨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A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A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은 우리가 원자, 번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자, 번호.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원자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자량.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것은, C라고 하는 것은 원자, C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개수. 그죠? 원자의 개수. 원자가 몇 개 있는가 이 말입니다. 원자가 몇 개 있는가. 그 다음에 D라고 하면 이것을 우리가 전하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하수. 전하수.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까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까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파루설이라고 하는 용어를 그죠? 왼쪽에다가 왼쪽에다가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모든 원자는 그죠? 파루설을 취하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죠? 파루설을 취하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신다고 하면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그죠? 여덟 개를 취하려는 성질. 파루설이다. 그죠? 일곱 번째로 보면 그죠? 일곱 번째로 보면 여기에 일곱 번째 나와 있는데 X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죠? X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우리가 왼쪽 아랫부분에 적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원자 번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죠? 일조 근소는 체외각 전자가 한 개, 체외각 전자가 한 개 있는데 그죠? 체외각 전자가 한 개 있는데 일곱 개의 전자를 데려오는 것보다도 한 개의 전자를 내주는 방법이 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1가 2원을 띠게 된다. 그러면 2조 근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심점에 해당이 되는 것은 몇 조 근소에 해당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4조 근소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죠. 4조 근소. 그렇죠? 이 4조 근소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4조 근소를 기준으로 해서 자, 그러면 4조 근, 체외각 전자 수가 4개 있다 이 말이죠. 그죠? 4개 있으니까. 그죠? 4조 근소는 때에 따라서 플러스 4가로 띨 수도 있고 마이너스 4가도 띨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4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가. 4조 근소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4조 근소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짜리를 띨고 있다. 그러면 1조 근소는 체외각 전자 1개를 내주니까 플러스가 1개 남으니까 플러스 1가. 2조 근소들은 플러스 2가가 되겠죠. 그죠? 2조 근소는 플러스 2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플러스 2가. 이것도 우리가 플러스 2가, 플러스 2가, 플러스 2가, 플러스 2가, 플러스 2가.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조 근소들은 최외각 전자 수가 3개를 갖고 있는데 3개를 갖고 있는데 파루스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4개의 전자를, 그죠? 3개를 갖고 있는데 파루스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5개의 전자를 데려오는 방법이 있고 3개의 전자를 내주는 방법이 있는데 3개의 전자를 내주는 방법이 더 쉽다. 그죠? 더 쉽다. 이 말은 내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직원이 9명이 있다. 그죠? 9명이 있으면 파루스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1명을 내보내는 방법이 있고 그죠? 최외각의 그 안쪽 껍질에는 8개가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바깥 껍질에 1개의 전자가 돌고 있으니까 총 9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1명을 내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7명을 데려오는 방법이 있는데 1개를 내주는 방법이 더 쉽다. 이 말입니다. 안정된 상태를 취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3조 권소는 플러스 몇 가 이온을 띄기 쉬운가? 3가 이온을 띄기 쉽다. 플러스 3가 이온을 이렇게 띄기 쉽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3조 권소는 플러스 3가 이온을 띄기가 쉽다. 그러면 4조 권소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이온을 띄기 쉽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이온을 띄기가 쉽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조건소부터는 거꾸로가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마이너스 3가 이온을 띄기 쉽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조건소는 마이너스 2가 이온을 띄기 쉽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적어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7조건소는 마이너스 1가 이온을 띄기 쉽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가로줄로 보면 왼쪽 아랫부분에 적혀져 있는 이 숫자 있죠. 왼쪽 아랫부분에 적혀져 있는 이 숫자. 여기에서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고 여기에 2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고 여기에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고 여기에 주 가면서 8, 9, 10이라고 하는 숫자 11, 12 이렇게 주 가면서 11이라고 하는 숫자 그 다음에 18이라고 하는 숫자 그 다음에 19라고 하는 숫자 20번이라고 하는 숫자. 여기에서 이렇게 숫자로 나타낸 것을 왼쪽 아랫부분에 나타낸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죠? 왼쪽 아랫부분에 나타낸 것을 여기에서 보시면 왼쪽 아랫부분에 나타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원자번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원자번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D는 이것을 우리가 전하수, 다른 말로 가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소, 원자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 그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 이거는 어떤 원소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아랫부분에 적는 것은 이건 원자번호, 오른쪽 윗부분에 적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뭐다 말입니까? 오른쪽 윗부분에 적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전하수, 다른 말로 가수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가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오른쪽 윗부분에 적는 이것을 우리가 전하수, 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원자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는가? 그죠? 원자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이 분어가, 이것이 우리가 7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죠? 7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8번에 보면, 그죠? 8번에 보면 원자량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겠는가? 그죠? 원자량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겠는가? 원자량이골은, 그죠? 원자량이골은 원자분호, 그죠? 원자분호라고 하면 왼쪽 아랫부분에 적는 것, 그죠? A, 그죠? 어떤 원자가 주어져 있을 때 왼쪽 아랫부분에 적는 것, A, B, C, D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원자분호, 그죠? 원자분호가 짝수일 때는, 그죠? 짝수일 때는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러면, 그죠? 원자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죠? 두 번째로 원자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원자분호가, 그죠? 원자분호가, 원자분호가 홀수인 경우에는 곱하기 2를 하고 가로 닫고 더하기 2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1번 공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2번 공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1번과 2번 공식에 해당이 되지 않는 예외가 나옵니다. 예외. 1번 공식과 2번 공식에 적용이 되지 않는 예외가 나온다. 그죠? 예외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죠. 자, 예외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는가? 예외에 해당이 되는 것은 수소는 원자분호가 1번인데 왼쪽 윗부분에 적는 것을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수소는 원자분호가 1번인데 원자량도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를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분호가 4번인데 질량은 우리가 원자량은 9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베를륨 같은 경우에 원자분호가 4번, 그죠? 짝수가 되기 때문에 원자량을 계산할 때 위공식에 적용을 하게 되면 위공식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에다가 우리가 숫자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수가 되는 경우에는 곱하기 2를 한다. 홀수가 되는 경우에는 곱하기 2를 하고 더하기 2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위공식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원자분호가 짝수가 되기 때문에 원자량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8이 되어야 되는데 베를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량이 9번이 된다. 베를륨 같은 경우에 이거는 우리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모르셔도 되겠다. 자, 그 다음에 N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질소. 질소 N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원자분호가 7번인데 질량은 14g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위공식에다가 적용을 시키게 되면 아하, 원자분호가 7번이니까 홀수가 된다. 홀수인 경우에는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4, 그죠?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15가 되어야 되는데 14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염소가 됩니다. 그죠? 원자분호가 17번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35.5g이 되는 것이다. 35.5g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원자분호가 20번까지 해당되는 것 있죠? 그죠? 20번까지 해당되는 것. 20번까지 해당되는 이 내용은, 그죠? 20번까지 해당되는 이 내용은 여기까지가 해당이 된다. 여기까지가,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상당히 편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암기하실 때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꽂게 되면 원자분호가 몇 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11번 같은 경우에는 수헬, 니베, 붕탄, 질산, 플레, 나 11번째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그죠?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분호가 11번이기 때문에 나트륨의 질량은 원자분호가 11번이니까 아하, 홀수에 해당이 되는구나.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22가 되겠죠.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23. 그래서 나트륨의 원자량은 23g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6번은 우리가 탄소가 되는데 탄소는 우리가 원자분호가 6번 원자량은 우리가 12g이 되는 것이죠. 짝수가 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질량수를 나타내는 것은 질량을, 원자량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기준 원소가 무엇이 되는가 하면 탄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탄소. 기준 원소가 탄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탄소는 12g이 나간다. 탄소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원자분호가 6번인데 탄소는, 원자량은 12g이 된다. 그러니까 수소하고 탄소하고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수소는 탄소보다 12분의 1배 가볍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뭡니까?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우리가 원자량이 23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23번. 23번이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탄소보다도 그죠? 탄소보다도 12분의 23배, 12분의 23배 더 무겁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우리가 소고기 1g이다. 그죠? 600g이다. 한 거는 600g이다. 그 개념하고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g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 원자분호가 6번, 12g을 기준으로 잡고, 그렇죠? 수소는 몇 배 더 가벼운가? 산소는 탄소보다 몇 배 더 무거운가? 인원 탄소보다 몇 배 더 무거운가? 이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파우설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더라도 그죠? 앞에서는 1, 2, 3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가, 2가, 3가 그죠? 사조건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그러면 7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래서 1, 2, 3 여기에서도 1, 2, 3 그러니까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플러스,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그죠? 9번에 보면 그죠? 9번에 보면 모든 화학식은 가수대로 결합을 합니다. 모든 화학식은 자, 모든, 그죠? 모든 화학식, 그죠? 모든 화학식은 가수대로 결합한다. 가수대로, 그죠? 가수대로 결합을 한다. 자, 이와 같은 의미는 무슨 말이냐? 자, 영조건소는 팔조건소, 즉 다시 말해서 활성이 없다. 그죠? 결합하고자 하는 성질을 우리가 활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모든 화학식은 가수대로 결합한다. 그죠? 결합하고자 하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영조건소는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활성이 없다. 비활성기체, 불활성기체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가수대로 결합한다. 자, 플러스 1가는 마이너스 1가하고 1대 1로 결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2가는 마이너스 1가 2개와 결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가는 플러스 3가하고 결합을 할 때, 그죠? 3가하고 결합을 할 때 플러스 3가는 마이너스 1가하고 결합할 때 마이너스 1가짜리가 몇 개가 되어야? 3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1조건소 H에 해당이 되는 것하고 7조건소 F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거는 플러스 1가, 이거는 마이너스 1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H하고 산소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보면 H는 플러스 1가, 산소는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면 H가 플러스 1가하고 F하고 마이너스 1가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HF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가수가 플러스 1가 대 마이너스 1가 동일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Na는 플러스 1가 맞죠? 염소는 마이너스 1가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NaCl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수소는 플러스 1가, 산소는 마이너스 2가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결합을 하려고 하면 플러스는 1가가 되고 산소는 마이너스 2가가 되니까 플러스 개수를 우리가 두 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H2O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잘라볼 때 플러스 2가 대 마이너스 2가 이와 같은 형태로 2가 대 2가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조건소에 해당이 되는 칼슘하고 산소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플러스 2가가 되는 것이고 산소는 마이너스 2가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CaO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3조건소에 해당이 되는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물질하고 7조건소에 되는 염소라고 하는 물질이 있다. 그죠? 염소라고 하는 물질이 있다. 알루미늄은 플러스 3가가 되는 것이고 염소는 마이너스 1가가 되니까 이렇게 결합을 하려고 하면 AL, AL, CL 몇 개가 되어야 되는가? CL3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공통점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은 상대방의 가수가 나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그죠? 이것도 이렇게. 상대방의 가수가 나의 개수가 된다. 상대방의 가수가 나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게 되면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니까 1대 1로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의 가수가 나의 원소의 개수가 된다. 상대방의 가수가 나의 원소의 개수가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여기에 붙으니까 AL은 한 개. 그죠? 플러스가 여기에 붙으니까 CL이 세 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산소, AL이라고 하는 물질하고 산소라고 하는 물질을 우리가 결합을 시켜보자. 산소는 뭐가 됩니까? 산소는 마이너스 2가가 되는 것이죠. 그죠? 산소는 마이너스 2가. 그죠? 산소는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 알루미늄은 플러스 3가짜리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왼쪽으로 내려가니까 AL2가 되겠고 자, 3이 오른쪽으로 내려오니까 O3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게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될, 그죠? 알고 계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쪽으로 내려왔죠. 그죠? 이쪽으로 내려오고 이것이 우리가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화학식은 까수대로 결합한다. 그죠? 까수대로 결합한다. 이 내용이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주기율표에서 되돌아가서 보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뭡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은 아실 필요가 없다. 그죠? 아실 필요가 없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무엇을 아셔야 되는가? 그죠? 무엇을 아셔야 되는가? 여기에 나와 있는,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7조건소,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7조건소. 그 다음에 1조건소,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조건소, 이거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리나, 칼루세프, 베마, 칼스바라, 그 다음에 펄련부여와, 그죠? 펄련부여와. 헬레아, 크크라, 그죠? 헬레아, 크크라. 자, 0조건소, 이것도 우리가 세로줄로 여러분들께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로줄로, 가로줄로서는 1번에서 20번까지 세로줄로서는 1조, 2조하고 7조, 0조.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이 0조건소는, 그죠? 활성이 없는 기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고 다른 어떠한 원소하고 결합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네온하고 다른, 여기에서 어떤 물질하고 결합되어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면 아르곤하고 이와 같은 NGAR이란 이러한 화학식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0조건소는 홀로 존재하더라도 안정된 상태, 즉 다시 말해서 파루소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죠? 다른 어떠한 원소하고 화학적인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리나 칼루세퍼, 그 다음 베마 칼스바라, 그 다음에 뭡니까? 펄른부여와, 그 다음에 헬레아 크크라, 그죠? 헬레아 크크라.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뭐가 있는가? 그죠?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붕소를 기준으로 해서 말입니다. 그죠? 이 붕소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소. 그렇죠? 자, 붕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 대각선을 이렇게 끊죠? 대각선을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자, 이렇게 끊고, 그죠? 여기에 한 개, 그 다음에 여기에 두 개, 여기에 세 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다. 자,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그죠? 이렇게 하얀 색깔로 해당이 되는 물질이 있죠. 그죠?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하얀 색깔로 해당이 되는 물질. 맞습니까? 이렇게 하얀 색깔로 해당이 되는 물질. 자, 이 아랫부분에도 이렇게 하얀 색깔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준금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준금속. 자, 이렇게 붕소, 그 다음에 규소, 게르마늄, 비소, 그죠? 안티몬, 그 다음에 텔루르, 그죠? 그 다음에 폴로늄, 그 다음에 아스타틴. 이와 같은 물질들을 우리가 준금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준금속. 자, 이것을 우리가 준금속. 그냥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다 우리가, 100% 우리가 암기를 할 수가 없죠. 준금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준금속을 제외하고, 그죠? 준금속을 제외하고. 이 왼쪽 부분을, 그죠? 왼쪽 부분을, 그죠? 전부 다 우리가 금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속. 금속이다. 다만 여기에서 수소는 금속이 아니죠. 그렇죠? 수소는 금속이 아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준금속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 있죠? 오른쪽. 오른쪽을 우리가 비금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금속.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금속이라고 하는 물질은 무엇단 물질에 해당이 되고 비금속이라고 하는 물질은 무엇단 물질은 우리가 비금속에 해당이 되는가? 그러니까 금속이라고 하면 리튬, 베를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칼슘, 그 다음에 갈륨, 루비디움, 스트론티움, 인디움, 주석. 이 같은 것들을 우리가 금속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죠? 이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탄소, 질소, 산소, 그죠? 플로르, 그 다음에 인, 황, 염소, 셀렌, 그 다음 브롬. 이 같은 물질들을 우리가 비금속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금속하고 비금속은 여기에 봉소를 기준으로 해서 봉소를 기준으로 해서 대각선을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봉소는 한 개, 이거는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내려온다 이 말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준금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준금속.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금속에 해당이 되는 물질은 무엇단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비금속에 해당이 되는 물질은 무엇단 것들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중간에 나와 있는, 그죠? 중간에 나와 있는 개념으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화학결합이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화학결합을 이루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열 번째 보면, 그죠? 열 번째 보면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이온과, 그죠? 중요한 이온, 중요한 이온 상태로 나왔을 때 이온과 원자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원자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화학결합이 진행이 될 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들의 집단을 우리가 원자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가지고 중요한 이온과 원자단, 그러면 여기에서 양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죠? 음이온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양이온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음이온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양이온에 해당이 되는 물질들은 무엇다 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NH4 플러스 1가, 그죠? NH4 플러스 1가, 그 다음 AG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1가, 나머지 모든 금속들은, 그죠? 플러스 2가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금속들은, 그죠? 플러스 2가짜리다. 이거는 100%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그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뭡니까? 리나 칼루세퍼, 그 다음 베마 칼스바라, 이게 전부 금속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금속이잖아요, 금속. 맞죠? 그러니까 1조 근소는 플러스 1가, 그죠? 2조 근소는 플러스 2가, 3조 근소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알루미늄, 갈리움, 인디움, 탈틸리움, 이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금속이 되는데 이것은 플러스 3가를 띄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결국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가면, 그죠? 조금 더 자세하게 나가게 되면, 자, 1조 금속은, 그죠? 1조 원소는, 그죠? 플러스 1가, 그러면 2조 원소는, 그죠? 플러스 2가,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3조 원소는, 그죠? 3조 원소는 플러스 3가, 그죠? 나머지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속이 있죠, 나머지 금속. 그죠? 나머지 금속은 전부 플러스 2가 짜리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게 되면 우리가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될 때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화학 결합을 이루는지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음이용 같은 경우에는, 그죠? 대표적인 음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자, NO3가, NO3가 마이너스 1가? 그 다음 OH가 마이너스 1가? 그죠? OH가 마이너스 1가? 그 다음에 CH3, COO가 마이너스 1가? 그죠? CH3, COO가 마이너스 1가? 그 다음 SO4가 마이너스 2가? 그죠? SO4가 마이너스 2가? 그 다음에 CO3가, 그죠? CO3, CO3가 마이너스 2가? 그 다음 PO4가 마이너스 3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3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화학 결합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1조 근소에 해당이 되는 이 수소하고 수소하고 NO3하고 결합을 하려고 하니까 수소하고 NO3를 결합을 하려고 하니까 수소하고 더하기 NO3를 우리가 결합을 시키려고 하니까 NO3는 마이너스 1가, 수소는 플러스 1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1대 1로 결합을 하게 되니까 H, NO3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H는 플러스 1가, 그렇죠? 여기에다가 SO4를 우리가 결합을 시켜볼까요? SO4 이 전체가 한 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결합을 이루게 되니까 이 마이너스 2가 수소의 개수가 된다. 그래서 H2, SO4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갈로에다가 수소의 개수가 한 개이기 때문에 한 개는 붙이나 만아 똑같은 숫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뭡니까? 여기에서 OH라고 하는 것하고 NH4하고 결합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여기에서 NH4라고 하는 것은 NH4라고 하는 것하고 OH라고 하는 물질을 우리가 수산화 암모니엄을 만들어 보자. 이것은 플러스 1일까? OH는 마이너스 1일까? 그래서 우리가 화학 결합을 만들어 보면 NH4, OH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음이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7족 같은 경우에는 7족 원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가가 됩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6족 원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가가 되는 것이죠. 6족 원소 같은 경우에. 그렇죠? 6족 원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가. 그다음에 5족 원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5족 원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1족, 2족, 3족, 3족. 이거는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주기율 표를 통해서. 이거는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이거는 생략을 하면 대표적인 양이온에 해당이 되는 것은 NH4 플러스 2가. 여기서는 AG는 플러스 2가입니다. 나머지 금속들은 그렇죠? 플러스 2가가 되는 것이다. 그다음에 음이온 같은 경우 외울 게 조금 많죠. NO3 마이너스 2가, OH 마이너스 2가, 초산 2은 마이너스 2가, 황산 2은 마이너스 2가, 탄산 2은 마이너스 2가. 그다음에 PO4는 마이너스 3가 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산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렇죠? 인산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거 한 가지만 더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H라고 하는 물질하고 그렇죠? PO4라고 하는 물질을 서로 결합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플러스 1가가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3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시키니까 H 개수가 3개가 돼야 되고 PO4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물질을 우리가 인산, 이것을 우리가 수산암모니움, 이것을 우리가 황산, 이것을 우리가 질산, 이것을 우리가 산화알루미늄, 그렇죠? 산화알루미늄, 염화알루미늄, 그다음에 CAO, 산화칼슘, 산화칼슘은 이것을 생석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우리가 물이다, NaCl, 소금이다, HF, 불화수소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결국, 그렇죠? 여기에서도 결국 여러분께서 이 내용은, 그렇죠? 이 내용은 다 알고 주기율 피해서 알고 계시니까 모르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양이온하고 대표적인 음이온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실 때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꼭 암기를 해두셔야 되겠다. 그다음 대표적인 음이온 같은 경우 이것도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다. 그렇죠?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게 되면 이제 2차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화학식이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는가, 그렇죠? 짜여져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첫째 시간을, 그렇죠? 주기율 피에 대한 내용을 한 거의 45분 정도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 이건 뭐 내 감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여기에서 꼭 아셔야 되는 거, 그렇죠? 꼭 아셔야 되는 거,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중요한 이형과 원자단,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모든 화학식은 가수대로 결합한다. 이 설명을 여러분께서 이해만 해놓으시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보시면, 그렇죠?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그렇죠? 우리가 8조근소, 8조근소는 따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옥테트 규칙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이해를 못 하더라도 1조근 플러스 1, 2조근 플러스 2, 3조근 플러스 3, 그렇죠? 5조근 마이너스 3, 6조근 마이너스 2, 7조근 마이너스 1 이와 같은 형태로 그 가수를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에서는, 그렇죠? 뭡니까? 여기에서는 1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0번까지 이거 하고, 그렇죠? 20번까지 이거 하고 왼쪽, 위쪽에 적는 것을 우리가 원자량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원자량과의 관계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원자량, 원자분호가 짝수일 때는 원자량은 곱하기 2 원자분호가 홀수일 경우에는 곱하기 2 더하기 1, 그렇죠? 원자분호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그렇죠? 수소가 있고, 밸류륨은 빼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수소가 있고, 질소가 있고, 염소가 있다 수소는 원자분호가 1번이지만 1g 질소는 원자분호가 7번이지만 14g 염소는 원자분호가 17번이지만 35.5g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H2SO4 같은 경우 있죠, 그렇죠? H2SO4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H2, 그렇죠? H2 H2SO4 같은 경우, 이것은 우리가 질량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1g짜리가 개수가 2개 있고, 그렇죠? 더하기, S는 황이라고 하면, 그렇죠? 황이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몇 번에 해당이 되는가 하면 이 황은 16번에 해당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30... 16g짜리 곱하기 2,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죠? 곱하기 1, 그렇죠? 16g 곱하기 1,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 그렇죠? 더하기, 산소 같은 경우에는 산소 1개가 16g이 되겠죠, 그렇죠? 곱하기 4,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84g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2g에다가, 16g에다가, 4, 6에 24에다가, 4, 1은 4, 64,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2개, 뭡니까? 4, 6에 24 이게 32g이죠, 그렇죠? 원자 번호가 16번이니까, 그렇죠? 32g짜리가 곱하기 1,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g, 32g, 그다음에 4, 6에 24에다가, 4, 1은 4, 64g,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98g, 그렇죠? 98g,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그렇죠? 98g,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량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물질이 우리가 화학식으로 짜여져 있을 때 우리가 분자량은 우리가 얼마가 되는가를 여러분께서 아실 수가 있는 그와 같은 문제의 유행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그렇죠? 제 2강부터는 본격적인 수업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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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